오라주님 신분은 벨리아 땡처럼 주 말씀이 선고해도 고추의 종고 세계대왕 갚신 언양의 선지들 요 전쟁과 기능과 빛나 달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귀를 예비하라 오라주님 구름 타치고 땅할 볼 때에 다시 오시는 주의 지세 이를 위해 태일 지옥에서 구원히 아멘 웨슬레의 환상처럼 많은 변화 사랑하며 고추의 종가니 세계대왕 갚신 언양의 원대에 추수할 때에 이르렁 이르렁 빛발을 끼워줬네 우리는 추수하는 꿈 내 영주 말씀은 선고하니 오라주님 구름 타치고 땅할 볼 때에 다시 오시는 주의 지세 이를 위해 태일 지옥에서 구원히 아멘 오라주님 구름 타치고 땅할 볼 때에 다시 오시는 주의 지세 이를 위해 태일 지옥에서 구원히 아멘 오라주님 구름 타치고 땅할 볼 때에 다시 오시는 주의 지세 이를 위해 태일 지옥에서 구원히 아멘 시옥에서 구원히 아멘 시옥에서 구원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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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